전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반짝 이젠 지쳐 난 귀찮아 매일 뭐해 어때 밥은 잘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이구가 미 라인 이건 아무 감동 없는 랍스토리 어떤 설렘도 어떤 내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은 나 소리 내일부터 나 나 나 나 난 바로 나는 내일부터 난 먼저 난y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